내가 못했으면 사람이 안 억울해요 근데 내가 잘했잖아요 진짜로 뭘 잘하셨지? 여러분들 그 먹방 대리버거 먹방 어때요? 야소랑 후에이디면 내가 AP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다 일단 아 아 나 좀 주지 이러면 나는 그다지 이득 아닌데 1레벨 잡았다 우와 이게 아니 아 그러니까 백업이 너무 와 진짜 바텀 이득 어디 갔어? 근자흐묵이라고 흑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도 흑이 된다 아 저 이판 진짜 못했거든요? 근데 님들도 진짜 못했어요 님들도 반성하세요 너 시 에메랄드 탈출 작전 첫 번째 픽창에서 조합 신경 쓰지 않는다 어 우리팀 올해 일이야 AP 필요해 ㅈ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픽 믿고 가 두 번째 1레벨 라인전이 탑에서 제일 중요해 제 페이스대로 제 템포대로 라인전 합니다 3 팀원과 의사소통을 무시합니다 이유는 뭐냐 어 이유는 뭐냐 필요 없습니다 저만의 미친 운영법으로 어떻게든 2티어 파회하겠습니다 마지막 핑계되지 않습니다 남탓하지 않습니다 어 어 Let's do this Let's do this Let's go Let's go 좀 오바고 1번 지켰습니다 2번 지켰어요 3,4번만 지켜가지고 제 페이스대로 제 템포대로 라인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내고 나때문에 이기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CS 아예 못먹게 하고 7개 차이면 쓰읍 나쁘지 않아 오케이 다 먹지 않고 이건 1료 오케이 라인전 존나 깔끔하죠? 제가 말했죠? 저만의 페이스대로만 하면 그냥 개합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선육렙이어서 패시브 빼놓으면 킬각도 나오죠 내 템포대로 하면 2티어 나 감당 안 된다고 핑 찍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좀 도와주고 가야 되는데 이건 위험한데 미산드라가 너무 아니 이건 리산드라가 너무 아 남편까지는 안 채우고 이치바치했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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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이건 피하고 음 음 킬각 보이는데 이거 조금만 더 갉아먹은 다음에 음 음 음 음 날마다 주사위 날마다 주사위형 탑라이너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에메랄드 산출작전 세운 이상 저는 주사위 돌리지 않아요 이 4가지만 지키면 무조건 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무조건 맨날 육드는 거예요 아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닦아야 돼 아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나? 아 아 2를 괜히 썼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른 팀원 합류보다는 무조건 탑만 민다는 말인데 탑만 밀어서 내 손실을 최소화 저런 거 괜히 가져다가 죽거나 아니면 내 성장 방해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라인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게임하다가 지면 뭐 어떠냐 하시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야지 탑은 이깁니다 이거 오는 것 같은데 계속? 어? 아 채팅 때 대답해 주더라고 아 자 6번 추가할게요 5번 추가할게요 시청자.. 시청자랑 어 싸우지? Q&A 하지? 하지 않습니다 아 6번 추가 자화자치나 자화자치나 하지 않습니다 어 아 졸려 야 나가 7 아 잠깐만 쿠니 으읐 으응 으으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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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미친군 각이었나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네요 X같은 시청자의 한 졸려 노잼 바로 연구맨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아래 간다 용쪽 운영해야 된다 나 테라 없어서 아래쪽 갈게 아 이거 의사소통 안 하기로 했지 바로 해도 될 때? 욕먹고 바로바론 욕먹고 바로바론 어 리드 내가 봐봐 바로바론 하랬잖아 내 오더가 안 들리나? 가보자 여기 봐줄 준비 봐줄 수 있나? 나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가자 나 어느정도 많이 버텼는데 이거 진피스 버터 잡아야 돼 진피스 자꾸 녹돈 바로바라 녹돈 바로바라 녹돈 바로바라 나이스 나이스력 나이스플레이 나이스플레이 저 형인 안 가시나요? 저 형인 없어도 문도 처형하는데 문제 없잖아 어? 문도 처형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굳이 가야돼요? 이 정도로 강한데? 저게 재밌는 줄 아네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청자 채팅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이스 레이팅 많이 했는데 나이스 최고의 플레이를 했고 팀원들은 승리로 이끌었다 노누누 나이스플레이 나이스플레이 칙 칙 사견됐습니다 땡큐 땡큐 굿 게임이 끝나고 셀프 피드백 난 이판은 한 궁 두 번 정도 못 쓴 거 빼면 8.5점 셀프 똥까시 타임 5분 뱀 드릴게요 똥까시 같은 저속적인 언어 쓰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신성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. 썬붓이 잡아줄 수 있나 이거? 봐주면 땡큐. 고마워 동료. 그래 패주면 킬이야. 까비까비까비 이건 너무 좋아. 땡큐 오케이 나쁘지 않고 2렙타임이 진짜 잘 되세요 컷 그런데 유채화 빼줘서 잡았죠? 팀원에게 항상 감사하기 어 카밀 본체 아니냐고요? 저 카밀 아닌데요 딸이 제대로 있어요 이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봐주면 좋아 이거 봐주면 좋은데 이거 형 라인저 좋죠? 스테일도 있어가지고 라인저 좋습니다 이거 스카너 와줬으면 피는데 아깝다 핑계되지 않습니다 칼 사줄게 칼 사줄게 칼 사줄게 칼 사줄게 칼 사줄게 어땠어? 아냐아냐 자화자찬 하지마 자화자찬 하지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 너 CS차 많이 걸렸고 초반에 뭐 당연히 불치가 풀 빼줘서 이겼다긴 하지만 그걸 잘 굴린게 젖어 아 자화자찬 하지마 자화자찬 하지마 평상시에 이렇게 독쓸짓을 많이 했지 그냥 툭하면 자뻑해 시청자한테 분풀이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안 해야될게 많죠? 에? 오케이 이거 다음판에 필각이죠 파워에 먼저 선큐 받고 일단 아 아 겁나 못했다 이거 나 나 병 아 이거 다이브를 무슨 제압까지 아씨 어 어 어 잠깐만 나 잠깐만 이거 아 그래 아 나 실수를 이렇게 많이 야 주노야 너 게임 안 끝났다 이거 집중해라 어 너 뭐하냐 진짜 가자 아 어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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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거 루알 남탓을 어떻게 참아 씨 아 아 유옿 아 아 아 아 아 시 게임을 못하면 하지마 아 바텀까지 심지어 스카노 왜 자꾸 배려는거야 그냥 너무 던져 애들이 지금 가자 용용용용 천천히 하면 되는데 불찌 불찌 귀신짓 한다 이새끼 불 아 박자 일단 박자 박자 안되겠다 아리 잘봤다 아리 나랑 맞네 좀 욕먹어도 돼 욕먹어도 돼 욕먹자 쌀 조심하고 쌀 조심하고 따라와 같이 진아 와봐 진 와봐 진아 와봐 진아 와보라고 진아 와보라고 진아 아니 ㅅㅂ ㅅㅂ 은우 아리 잘봤다 아리 잘봤다 소킹 좋아 봐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이걸 지금 쏘라 하나 잡고 있어 쌀 누군이야 잡아 쌀 누군이야 와아! 카이선 늦었어 ㅅㅂ 나마아악! ㅈ까 ㅈ까 ㅅㅂ 꺼져 내가 못했으면 사람이 안 억울해요 근데 내가 잘했잖아요 진짜로 뭘 잘하셨쥬? 라인전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CS를 아예 억제버린다 이것입니다 CS 못먹게 하고 이거는 CS 못먹게 하는 이 스킬이었죠 어깨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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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 차이가 오늘 ㅈㄴ 압도하고 있고 오케이 먹구 야 나 이거 내가 먹을게 어우 야 빼야 돼! 말파야 말파야! 빼야 돼 빼야 돼 미안해! 말파 궁 있어 궁 있어? 궁 있어 말파? 아 야야 전용들이 나를 때렸다 잡으면 자! 야 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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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가x2 베이가x2 라인 건들지 마! 라인 건들지 마! 어허 계속 까부네? 아 깜...이거 돼x2 다이브 돼! 다이브 돼! 쟤 노궁이거든 타이밍 아직? 잠깐만 형! 형 먼저 빼야 돼 형은 빼야 돼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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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야 없었는데 들어간 거 했어? 땡큐! 헤헤 나는 좋아 헤헤헤헤헤 나는 좋아해요 텁은 성두 텁은 진짜 개망했고 실수 30개 차이 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헐 헐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고왕이 됐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리스도 있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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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틱이었는데 궁 2초였는데 아 아 한틱이었는데 궁 2초였는데 아 아 아 여깄네 가자 나 갈게 나이스 제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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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면 내 캐릭터 크흠흠 크흠 슈토우 야 아 마나가 시브레 어떡해 아 마나 바텀이 터지든 말고 내 라인만 하자 알아서 내가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여기 숨어있을 수 있어 야 에고야 근데 그렇게 의리 없게 여기서 집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 탓을 안 해요 그러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럼 사회가 내가 범죄 저지르게 만들잖아요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대리받았겠 정신음식 룰 고작 정신음식 정신음식 저랑 겁나 싫어 그냥 아 왜 이거 데리 버거 먹고 싶지? 여러분들 그 먹방! 데리 버거 먹방 어때요? 데리야키 소스 많이 발라진